쇼 갑자기 개울되었어요 뭐야 이거 도끼 도끼 갑자기 왜 도끼 어 뭐야 대결이 제대로 맞다 5 아 아 아 사슴 소스는 자고 먹겠다 자 사냥 어디갔나 보자 어디갔나 오씨 너무 빠른데 어허 아 개빠른데 어디 잡노 어 어디 잡는데 저걸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딨어 어 잠깐만 몇머리가 있나 아이잖아 아 저있네 아니 이걸 어떻게 잡는데 어 이 잡히나 잡힌다고 이게 아이씨 잡아 이거 또 넘어가는 분위기죠 아 아이씨 갑자기 사슴 사냥을 왜 하냐고 어 누려주려고 아기 어디갔어 이 사진네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 새끼가 갑자기 무슨 사슴을 잡냐 어디갔어 이 새끼가 조용히 움직여야 된다고 그건 알겠는데 이걸 왜 잡냐고 갑자기 근처에 있겠죠 어디 어 소리 난다 어디있어 이거 아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어디로 도망쳤냐 어디로 도망쳤냐 어 뭐야 찾았습니다 아이씨 이 새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소리도 났다 아이씨 어가지고 어디갔지 아이씨 아이씨 그치 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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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맞춰야되나? 너무 멀어가지고 안되네. 살살 움직여가 앞에까지 가야겠어 살살 가야해 살살 가야해 이쪽으로 오게끔 조금만 더 웃나 돌아가서 잡을때는 없죠 조심스럽게 가봅니다 조심스럽게 가야되요 어디있는지 봐놨죠 아이씨... 겁나 빠르네 뭔데 이거 어쩌면 되기라 하며 너무 상상 보고 있어요 이거 갑자기 소리가 흙 아이씨 으아악 오이씨 아 ㅈㄴ 뛰네 어딨어? 올라갔지? 아니 ㅅㅂ 진짜 올라가서 잡아볼께요 아 ㅅㅂ 뭔가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딱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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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살금 가야되요 세게 가면 안돼 살금살금 가봅시다 살금살금 너무 세게 달리면 엠마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살금살금 갈께요 알겠죠? 뛰어다니면 안돼 눈치고 바른 놈이라서 음? 아.. 또 소리 들었네 분체로 있다 분체로 있다 분체로 있다 분체로 있겠죠 이걸 연습하는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적들을 잡을때 적들을 잡을때 소리 안내서 조용히 가서 이제 잡아야되겠다 이런 느낌인것 같은데 굉장히 멀어요 이것도 지금 잡힐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렇게 맞았나? 어디있어? 여기있어 어딨어 어딨어 어디있죠 어딨니 근처에 있는거니 어디야 시간 다 보내네 이게 뭐야 일 넘어가는건가 막히죠 어디야 도대체 사슴이 비지 않는데 여기 여기 맞았다 맞았다 빨리 한 대 맞았다 몇번을 맞춰야되는데 이거 우여 한 번을 맞췄는데 피 흘린다 피 흘린다 땅에 피 있죠 아 피 있으면 끝났다 뒤졌다 땅에 피가 뚝뚝 떨어져있죠 결국 죽고 있을거란 말이야 피 어딨어 아 일로갔구나 멀리 못갔겠지 나서만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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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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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좀 두벌 맞았으니까 힘들지 않겠나 피 많이 흘리네 아 진짜 아 불쌍해 어떡하노 피 많이 흘렸네 어쩔 수 없다마 어쩔 수 없다마 아 아이고 빨리도 도망쳤다 어디까지 간거니 왜이렇게 파래있어 여기가 어 죽을 다 됐나 뭐 뛰어넘었나 뛰어넘었나 어 부서져있나 뭐지 뭐야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도망가 있어 이거 뭐야 어 아니 아까 그냥 넘어갔으면 이걸 찾을 수 있는거죠 굳이 뭐 이렇게 사슴한테 사슴 쫓으면 쫓으면서 이렇게 찾아야 되나 아 아 아 모든게 구울 etc 다 이 곳은 좀 깜짝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일단 추적을 거 좀 추적 파밍을 할 건 해야 되겠지요 불안하지마 일정 자막 만화 체크 만화 체크 낙돌 불확실 뭐야 이거 팔밖에 없어서 총이 있으면 좋은데 어? 사슴 쓰러져있다 그럴까 dile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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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